젊은 달, 영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실력을 쌓는 중요한 학창시절. 그런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월에도 영월장학회가 설립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영월 학생들의 든든한 후원자, 영월장학회를 알아봤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높이고 미래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의 대상은 크게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되고요. 저희 선발기준은 영월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업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성 장학금 성격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약간 이런 학업장려 목적으로, 학생 통장으로, 어머니 통장으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데 본인 통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주무관님은 장학금 받으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알지 못해서 못 받았어요. 나의 노력을 인정받는 특별한 성취감, 장학금을 받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죠. 그동안 영월에 훌륭한 학생들이 영월장학회의 혜택을 누려왔는데요. 그렇다면 영월장학회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걸까요? 2021년도 현지까지 누적 장학생은 총 4,852명이고요. 장학금 누적 금액은 총 74억 6,90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유난히 더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의 경우 선발인원은 336명이 지급되었고 총 7억 4,8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급되었습니다라 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다시 하면 돼요. 7억 4,8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탁자분들의 기부금과 저희 군 출연금으로 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탁은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기부금품법이라고 있어요. 기탁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장학금으로 지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시는 경우에만 저희 장학회에서 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영월장학회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장학재단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장학금을 기탁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바로 받지 않고요.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장학금의 성격이 뚜렷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만 기탁을 받고요. 저희가 지출할 때도 오직 장학금 사용 용도로만, 그 목적으로만 지출이 됩니다. 그 외로는 따로 지출되는 게 없이 오직 장학금으로 나가고, 매년 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결산 같은 경우에도 전문 회계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월장학회는 학생들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로 기업과 시민들을 통한 크고 작은 기탁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았던 수혜자들이 졸업 후 사회로 나가 기탁금을 전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도움이 이어지는 영월장학회의 힘인 것 같아요. 장학회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학벌차별장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차별 기준이 가졌던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학벌차별장학금을 폐지했는데요. 명문대라고 할까요 소위, 그런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학금액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아예 전면 폐지했습니다. 학벌차별장학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벌주의를 양산하고 대학 서열화를 유도하는 그런 식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재능, 자기가 원하는 분야, 학과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장학회도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 개개인의 재능과 학업하려는 목적,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월장학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학벌차별장학금을 폐지하고, 학교학과 구분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그에 따라 더 공정하게 선발 여건을 강화했다고 하니, 진심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월장학회, 정말 꼼꼼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월의 자랑인데요. 영월 학생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월장학회 앞으로도 흥하시라고 박수 한 번!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